재밌는데? 어? 야 이거 돌 던지기 어떻게 될까? 돌 던지기 자 우와 아 이러면은 넥슨이여 돌을 뿌리십쇼 이건가? 넥슨은 돌을 뿌려라 나오기 전까지 띵까띵기 띵띵띵띵가는거 넥슨은 돌을 뿌려라 넥슨은 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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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근데 돌면서 피하는 느낌인데? 그치? 자 온다 온다 우와 자아 넘어지면서 피했어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안돼 또 피했어 우와 얘 얘 안 죽었다 우와 또 피했어 드라이크 아 돌면서 얘 피해지네 얘도 돌면서 피했어 오오 자 간다아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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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준히 해만 당했네 어 아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배팅하면 또 쓰읍 어 이건가? 아 이거다! 오 뭐야 맞네? 어? 뭘까? 치아 리더? 휴휴휴aming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자아 우와아아아악 으아아아악 흐아아악 휘응 자 한발 두발 야 우와 뭐야 내가 조종해서 그 여기를 뚫는거야 여기를 넘어가는거야 내가 조종해서 자 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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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로 왔다 뒤로 왔다 이끼야 이키야 새끼들아 오 오 야 이키야 새끼야 야! 야! 야새끼야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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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! 야새끼야! 아 이젠 니가 알아서 해 아.. 언제 죽여 자, 잠시만, 그러면은... 총 뺑뺑뺑 자,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아니, 진격이 가능해! 우와아아아악 우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 간다 이겨내 에이 이겨내 에이 이겨내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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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앗 아이씨 우와아 어? 진짜네? 뭐야 더블메이스 메이스 스피너 설마 퀄린드? 꽤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치어리더의 힘을 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와 뭐야 아 이게 뭐야 공속이 빠르니까 그런건가 아 잠깐만 다빈지 대포 어떻게 되는거지 그러면은 이것도 되나 자 저 버틸수 있는거 어어 우와아아아 야 뭐야 어디있어 어 어 살려줘 살루어 얼 어 어? 우와 어 얘들아 이거랑 꼬챙이들 꼬챙이들 100명 이건 달라 자 누가 이길지 배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대2에요 거의 75대 73대27 73대27 오 이 꼬챙이가 이기면 엄청나게 대박나겠죠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자 고했습니다 자 갑니다 가요 자 치아리핑 받아 받아 메이스 돌아 돌아 어? 돌아 우와 자 너무 기분 탔나요? 어? 자 돌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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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요 기세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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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진짜 간지폭풍 우와 데미지 끼하나요 이거? 우와 간지폭풍 와 한번받으면 안 멈추네 공수 법을 받으면 안 멈추네요 우와 우와 숨어있는 것 마냥 우와 오우 개쩌네 오 개멋이는데 야 나 약간 최 약간 좀 최 바뀔 듯 자 20 아 73%가 이겼습니다 어 역배 컷 이번에 원골입니다 오 간지폭풍 80%예요 오 하긴 간지폭풍의 지금 포스가 이야 간지폭풍 포스가 미쳤습니다 보이시는 거 여러분들 크으 뭔가 심볼 마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 역시 하지만 역시 역배 마지막에 조금 오르네요 하지만 70%의 트레이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3 대 27 자 갑니다 레츠 고 자 간지폭풍 신호 갑니다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자 포로리 던집니다 아이 시발 오 던져요 으아아악 빨래들 갑니다 자 자 간지폭풍 다 피해준듯 다 피야! 피다! 어? 뭐 피했어요? 간질 부품 어디? 어디지? 어디죠? 간질 부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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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백이? 어? 뭐야? 누군가? 어? 여러분들 봤죠? 역배가 터졌습니다! 와! 27%! 이야! 이거 저 태풍을 눈앞에서 보고싶어! 어? 자! 가자! 아 이거 내가 할래! 가자! 아! 어? 가자! 이거 안 보여? 죽었어? 내가 조정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조정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됐어 8대2야? 이제 봤습니다 아이스고인 8대? 검사 20% 보겠습니다 과연 아이스골렘의 위력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뭐야 아니 이 정도로 근조비 아니야? 아니 근조비 아니야? 자 팽팽하네 6대4 6대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5만씩 막 넣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스골렘 대 보라리 보라리 70마리 대 아이스골렘 하나 자 렛츠고! 자 자 갑니다 누가 먼저 손 다칠지 이거 아이스골렘에 손 다치면 승기 모릅니다 자 승기 아이스골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보라리 던집니다 아이스골렘 렛기 프레스 자 보라리한테 게 많습니다 쓰레기들아 자, 6대 4 포로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서 이길 줄 알았지만은 아이스 골렘 와, 체력이 쎄네요 이건 내가 아무튼 다르지 잘 봐 시작, 잘 봐 아이스 골렘 약간 멍청해 무빙을 안 쳐 에엥? 킥킥 죄송 킥킥 죄송 아 재밌다 어, 이렇게 재밌냐 이거 어? 선글라스인가 돈인가? 어? 어! 됐다 슈퍼... 뭐야? 슈퍼 농민이라고? 잠깐만, 봐볼까? 전투력을 보지 않고 슈퍼벅스 30명 대 잘 모르지만 더 많이 해? 그래 전투력이 높으니까 50명 자 81대 8대2 8대2? 8대2?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죠 8대2 제출이 됩니까? 8대2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? 자 그다음 슈퍼벅스 하고 나왔죠 우와 타크 얘 뭐야 얘도 아 뭐야? 일단은 데미지 측정용 어 뭐야? 어? 뭐야? 원거리에다가 범입니다 자 아니 뭐 뭐 뭐 아니 뭐 누가 끌어내... 이게 슈퍼벅스한테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? 오우씨 마지막 베팅 자 일단은 보이면은... 어둠의 농부입니다 어... 가격 둘 다 똑같아요 슈퍼 어둠의 농부 그 다음... 슈퍼벅스 슈퍼벅스 머리 보니깐 누가 이길지... 마지막 베팅... ... 우와 누가 이겼어 슈퍼농부가 이겼습니다 우와 뭐야? 결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거야 이거 어딨죠? 오? 오? 오 뭐야? 오? 오? 버그는거 다시? 뭐지? 우와 야 슈퍼가 압도다 어? 오? 어? 어? 이거 버그 흘린거 이거 우와 야 근데 얘가 비슷비슷한데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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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 우와 뭔소리야 슈퍼 슈퍼 슈퍼가 이겼어 슈퍼 농부가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이었던 것 같아 압도적인 전투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슈퍼 대 슈퍼 해볼까요?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